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신남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5일 입니다 오늘 다운은 0.25%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0.1% 떨어지네요 뭐... 그만 그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여긴 메달 배당을 주는 애들인데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 얘네들은 그래서 요즘에 조금 관심이 좀 떨어졌고 저는 떨어진거 위주로 사기 때문에 시원하게 떨어지는 애들 위주로 사죠 저는 아니면 조금 빌받은 종목 빌받은 종목을 좀 사거나 아니면 그냥 미친짓 하면서 사기도 하고 그냥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은 코카콜라 욕이 조금 떨어지네요 콜라 콜라는 좀 많이 올라갖고 어? 아메리칸타워 어? 아메리칸타워 어? 아메리칸타워 아... 얘 좋은거 같아요 아메리칸타워 좋은데 진짜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진짜 와... 진짜... 텐버거 텐버거 텐버거라고 하죠 10배 맞나? 텐버거가 10배 2005년도부터 샀으면 아메리칸타워 뭐하는 종목인지 잘 모르는데 얘도 무슨 리츠 회사였던 거 같아요 리츠인데 배당성장주 인 리츠 회사였던 거 같은데 엄청나네요 얘 와... 얘 어떻게 계속 오르기만 하지 얘는 2008년도에도 리먼 때도 41에서 거의 뭐 30 요정도로 밖에 안 떨어졌어요 엄청 탄탄한 기업인가봐요 아메리칸타워 음... 얘 패스트그래프에서 한번 봐야겠다 AMT 패스트그래프는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 메일을 보내서 여기서 이거 카피라이트랑 이것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음... 와...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봐도 막 고평가가 아니네요 엄청나게 높진 않네요 11년으로 놓을까 10년? 8년? 아... 좀 높긴 높구나 조금 지금 비싸긴 한데 누가 11년으로 놓고 왜 보냐 이렇게 누가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마우스가 제일 빨리 닿는 곳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무구님이 11년으로 주로 놓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그... 이렇게 17년으로 놓고 보면 보통 회사들이 다 회색이 리세션? 리먼 브러더스 그때 회색이 그런 큰 이벤트가 있어서 뒤죽박죽이 되죠 이때 이거를 좀 빼고 깔끔하게 보자 그래서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되는데 마우스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찍으면 10년을 제가 찍구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으면 11년을 찍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오더라구요 그래서 11년을 주로 찍는데 큰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저도 이거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그냥 빌받는 대로 찍어서 보면 여기가 조금 높긴 높네요 AMT 아 근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갈 거 같아 보이지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질 거 같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막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게 제가 사면 올라요 컨퀘스트도 올랐고 보임이 떨어지는구나 뭐였지 어제 뭐 샀더라 아 3M 3M도 오르는 거 같던데 아까 보니까 2%나 올랐네 와 요즘에 왜 이러지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래서 몰라요 인텔 아 인텔 두 주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패스트그래프에서 제가 대충 빨리 봤을 때 적정 가격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모아놓은 건데 JP모건이 여기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JP모건 JP모건이 지금은 이제 좀 올라갔을 거 같은데 오 조금 올라갔네요 이제 저번에 저거 할 때는 여기에서 여기 정도였는데 그래도 많이 고평가는 아니네요 JP모건이 워닝으로 봤을 때는 돈 현금 이건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기업 가치 또 오 그냥저냥 나쁘지 않아요 JP모건 근데 JP모건 제가 저번에 한때 막 떨어져 있을 때 모았었는데 지금 벌써 16%나 올랐어 그때 아주 많이 샀죠 제가 제이피모건도 한때 바닥에서 빌빌대던 애였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을 너무 그렇게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제가 음 요런 애들 화이자 제임스머커 스타벅스는 사실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좀 미친짓 해갖고 고점에서 사갖고 지금 좀 바닥에서 빌리대고 있습니다 원래 높은 곳에 있던 애였는데 그리고 존슨앤존슨 언젠가는 비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 어? 맥도날드가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나타났지? 맥도날드? 저번에 저번에 그 고구님이 분석한 거 보니까 맥도날드 높았었는데 와 맥도날드 많이 떨어졌네요 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높네요 그래도 여전히 맥도날드는 높아요 한 100 어디야 한 요정도까지만 와도 167달러 정도 167달러 정도만 와도 얘네들은 좀 살만한데 아 맥도날드 사고 싶네 시스코 시스코르 시스코르 아 떨어진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천상계에 있는 애들은 매입금액이 얼마 안되고 떨어져 있는 애들만 사다 보니까 계속 얘네들만 지금 지금 매입금액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또 비싼 오른 애들을 살 순 없으니까 여기서 좀 매입금액이 적은 애들은 이런 고배당주인데 이제 저는 고배당주는 한동안 안 사기로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 골라 봐야 되는데 요즘처럼 장이 좀 좋을 때 살 게 없어요 그나마 보잉 보잉도 사야 되나 이베이가 어제 엄청 떨어졌더라구요 이베이가 우리나라 지마켓 아니에요 지마켓 지마켓이 이베이 같던데 지마켓이 엄청 얘네들이 엄청 어제 엄청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베이가 이렇게 떨어졌지 얘네 뭔 일 있나 화폐전쟁 이브라발 화폐전쟁 달러 패권 얘네 배당을 1.44% 이베이 괜찮은데 이베이 얘네가 전자상거래 결국에는 그쪽은 계속 올라갈 거고 이베이 그냥 한번 좀 사볼까 어떤지 잘 몰라서 이베이 어제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편입시켜놨어요 여기다가 지마켓 근데 저는 요즘 쿠팡만 이용해서 이베이는 잘 안 쓰게 되더라구요 이베이 좀 사놓을까 어떤지 잘 몰라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으찧 그러면 여기에 산 사람들 보다는 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만큼 사람들 보다는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으으음 나쁘진 않을 거 같은데 현금으로 한번 볼까요 이베이 이베이가 연간 2017년도에 적자가 났었구나 얘네들이 동기순이익이 2018년도에는 괜찮고 2019년도도 괜찮네요 얘네 순이익이 투자 투자는 별로 안하나보네요 인터넷이니까 뭐 투자할게 있나 재무 돈은 잘 갖고 있고 배당도 열심히 주고 있고 이런가 보네요 배당은 어 뭐야 얘네 배당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네 보네요 이전엔 안줬나보네요 아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인가 보구나 배당을 8월 30일 5월 30일 2월 30일이니까 11월 30일 날 주겠네 배당락이 있겠네요 11월 30일 0.14 현금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현금은 든든하게 지금 돈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왜 떨어졌을까 얘네 실적이 안좋나 실적이 안좋나 인텔만 보면 인텔만 보면 살게 없고 조금 매입금액이 적은 애들을 잘 고배당 주고 컴캐스트 아 제가 조금 궁금하던 애가 있었어요 저번에 시스코 시스코가 좀 궁금했는데 시스코 시스코가 아 이거 맞다 네트워크 주스 얘기였지 시스코가 시스코가 음 시스코네 지금 얼마 갖고 있더라 시스코 이게 왜 제가 궁금하냐면 그 디비덴드 닷컴에서 유료 회원들한테만 뭐 알려주는 그게 있어요 뭐 거기서 점수에서 얘가 5.0 이에요 만점이에요 만점 여기서 5.0이 나와서 그 굉장히 이제 뭐 높은 점수로 받았더라구요 근데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제가 잘 몰라요 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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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시스코 스타트랙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음 네트워크 네트워크 아 맞다 이게 5G 주식이라 그랬죠 이게 아 네트워크 셰프코드 시스코 시스코 독물이 나는구나 NCI는 이거 뭐지 지금 시스코 맞나 그리고 시험 같은게 나오네 시스코 시스코 어p 집이 된다고 5.0이 얘는 만점이야 만점 어! 굿에 떨어졌네 이건 5.0인데 4.2로 어느새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5.0이었는데 저번에 점수 체계가 좀 바뀌었나 8년 연속 배당금은 올리고 있고 EPS 3달러인데 거기에 45%를 배당금으로 주고 있나봐요 그리고 배당률은 3% 시스코 괜찮아보이는데 지금 살 것도 없으니까 시스코 이거 괜찮은데 CSCO 음 조금 높네요 언잉으로 되어 있나 아 조금 높구나 아 근데 저는 요정도도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또 시스코 정도면 음 또 5G라는 또 그런 테마가 있잖아요 장기 투자자지만 테마도 좋아합니다 가치 투자자는 아니라서 시스코 배당을 언제 주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시스코 사고 천리마마트고로 가야겠습니다 음 5년 배당은 2.94% 10월 3일날 줬으니까 이제 10... 1월 3일날 주네요 대당금은 내년에도 또 오르겠죠 현금 흐름 연간 1.5% 5 이거 엄청 늘었네 단기순이익이 아 이때 완전 폭망했구나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좋다고 알고 있는데 여긴 마이너스 됐고 투자 활동에서 플러스 원래 마이너스 투자를 적극적으로 딴 데에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빨리 써버려서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모를 땅같은 거를 팔아서 돈이 들어와서 플러스가 됐을 거... 역시 모르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마이너스가 돼야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단기순이익이 플러스니까 이거는 뭐 괜찮을 거 같아요 시스코 사고 46.80 46.80 46.80 46.80 시스코 오늘은 시스코 사고 자야 되겠습니다 아 자는 게 아니지 천리맘마트 그거 5개 사고 싶은 게 많은데 글쎄 왜 200달러씩 산다고 했으면서 230달러를 사냐 그거에는 그 와이프한테 200달러씩 산다고 허락을 받아놨는데 이거는 이거는 저 나름의 그 약간의 애누리입니다 이 정도는 조금 추가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230달러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말이네요 이제 그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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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